형님 얼마전에 인천 검암의 한 아파트가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리조트급이다 이래서 크게 이슈가 됐더라구요 그 검루프인가 그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거의 리조트급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사진 봤어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뭐라고 하죠? 사전 점검 다녀온 분들 후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봤는데 생각보다는 잘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느낀건 뭐냐면 여기는 특허를 하긴 했는데 크게 서너가지를 특허해놨구나 그중에 첫번째가 수영장을 특허했다 수영장에 있는 단지들은 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어린이 친화적인 실내 수영장을 잘 만들어놨더라구요 뭐 리조트를 안가도 될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성인용 레일 수영장 따로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단지 내 놀이터도 좀 특허해놨더라구요 일반적인 놀이터도 참 괜찮은데 에버랜드 팀에 와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터들 중에 물놀이 가능한 놀이터 있잖아요 위에서 물 확 떨어지고 그런 것들도 좀 잘해놨더라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임장 갔다 왔던 단지 중에서 텐트를 쳐놨더라구요 옆에 의자도 따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다 나와있고 그래서 너무 괜찮네 하고 봤는데 여기도 그게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글램핑장의 개수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야 이것도 좀 잘해놨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단지 내다가 CGV 2개 상영관 넣어놓은 거 그것도 꽤 특허시켰다 나머지 것들은 많지만 다른 곳에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레스토랑이 있거나 비트니스, 실내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 어쨌든 저는 네 가지가 좀 많이 특화되어 있다 그런 것도 느끼긴 느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말이 많더라구요 아 그래요? 뭐 커뮤니티 시설 좋은 건 알겠는데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애물단지가 될 거다 아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레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장점이 많죠 단점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까 관리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요소가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잘 구분해서 보면 돼요 일단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그 단지의 어떤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 단지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대단지여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좀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시도성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관리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5년 뒤에도 과연 잘 운영이 될 건 어떤 걸까? 5년 뒤에는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미리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기준은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 있죠 사람 인력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거나 근데 비용을 따로 안 받거나 관리비에서만 받거나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별도 받아야 되는데 관리비로만 받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운영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아까 4가지 특화에서 수영장 얘기했잖아요 성인용 레일 수영장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관리비 조금 더 거되면 근데 이제 어린이용 이렇게 특화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좀 들어가죠 물이 계속 있어야 되지 물 관리해야 되지 근데 4계절 동안 수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외부인들을 좀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도 4계절을 다 운영하기보다는 특정 시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놀이터에다가 워터파크 한 거 있거든요 이거는 이름만 워터파크지 사실 그냥 한철 장사거든요 여름에 그때 이제 물 좀 틀어 가지고 물 나오게 하고 그런 거라서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거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5년 지나도 이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글램펜장 같은 경우도 데크만 있단 말이에요 데크 의자 전기포트만 있어요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청소 조금 하는 거야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 유지되겠다 나머지 레스토랑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삼식을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조식 중식 석식을 이거는 사실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긴 해요 하다가 한두 개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두 개는 계속 운영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는 시간 지나면 운영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심부름 해주겠다는 건데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제 이걸 의뢰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나머지 것들은 큰 비용 안 들어가겠는데 다 괜찮겠는데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확실히 이게 좀 장점으로 많이 작용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비슷한 입지와 연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커뮤니티 특화시설이 집값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특화된 커뮤니티든 좀 나름 괜찮은 커뮤니티든 다 신축 아파트예요 옛날 거는 어차피 없어요 제자된 게 맞잖아요 다 신축이야 신축인데 둘 다 신축인데 하나는 기본이고 하나는 좀 특화했다는 거잖아요 집과 얼마나 차이 날까 도서관, 골프 치는 거 그 다음에 골프도 그냥 골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스크린 골프 요즘 다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차 마시는 공간 다 있고 식사하는 거, 레스토랑 다 있고 거기서 특화된다 안 됐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매매 깔게 한 3% 정말 많이 주면 5%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신축이라면 다 괜찮으니까 오히려 이제 구축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클래스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똑같이 신축이고 입진도 비슷해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다 잘 돼 있는데 하나는 수영장이 없고 한쪽은 수영장이 있어 이 수영장 하나로만 가격 차이가 날까요? 조금 나죠 미비해요 왜냐하면 그런 단지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한 단지만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집값 차이는 그것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수영장에 있는 단지는 훨씬 더 대단지예요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좀 더 저렴하고 그래서 사실 수영장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보시나요? 수영장도 멀리 가지 마라 단지 내서 해라 수영장도 멀리 가지 마라 단지 내서 다 해라 그럼 라이프가 되잖아요 너무 좋죠 사실 이거 되면 실제 그런 모습을 임장 갔다가 그렇게 놀고 있는 가족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뭔데? 이리로 이사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특화된 그거 하나만으로 집값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아까 검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화된 단지는 사실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역세권이 앞으로 되려고 하는 단지가 검사 신도시 여기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입지는 조금 부족한데 특화 여기는 조금 입지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교통이잖아요 교통, 일자리 직조 근접, 그 다음에 상권 여기 상권이 약하거든요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단지 내에 학원이 없잖아요 영화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단지에서 주는 그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애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거랑 교육이랑 학원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일매일 이용하는지 그 시설이 그 다음에 이걸 매일매일 이용 안 하면 정말 힘든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출퇴근 하는데 뭐 다른 단지보다 30분 이상 걸린다 정말 괴로운 거죠 수영장 없더라도 상용빨래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은 역세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합군, 삼권, 자연환경, 마지막이 상품성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지막에 상품성이 아니었다고 하면 분당의 아파트가 그렇게 비쌀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차도 있는데 어떻게 살지? 라는 기분이 들지만 다 만족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이제 직주권적, 학군, 삼권, 자연환경, 마지막에 상품성이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렇죠 있으면 만족은 되죠 거주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가격에는 한계가 있다 입지 좋은 곳에 그것까지 있으면 너무 좋긴 하죠 사실 랭군님 오늘 딱 제가 질문 드리니까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딱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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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